안녕하세요. 컴퓨터 그래픽스 실습 7주차 3교시와 4교시에서는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우선 먼저 기본 코드를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추가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우리 배웠던 옵션들을 변경해 보는 그런 작업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 420페이지 보시면 기본 코드가 있어요. 여기에 420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 두 페이지 동안 기본 코드가 있거든요. 이거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이 다 되시면 이런 코드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 함수가 여러 개 있죠. 이렇게 함수를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함수만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일단 메인 함수부터 보시죠. 메인 함수를 보시면 지금 초기화 시켜주는 함수들이 들어있고요. 지금 GLUT 이니트 디스플레이에서 원래 싱글하고 RGBA A가 이제 알파 값이거든요. 알파 값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추가된 게 GLUT Depth라고 하는 게 추가가 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싱글 모드, 그 다음에 RGBA 모드, Depth 모드 이렇게 들어가 있다. 라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지금 원래 Depth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었죠. Depth가 지금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GLUT 인트 윈도우 사이즈. 윈도우 사이즈가 700, 700으로 조정이 됐고 윈도우 포지션 0,0 여기서 조정하고 싶으시면 적당한 위치로 바꾸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를 새로 만들고요. 샘플 드로잉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위크 7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 여러분 원하는 이름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클리어 컬러는 0.5, 0.5, 0.5 색깔의 색상이 들어가 있죠. 여기서 000으로 하면 검은색으로 되겠죠. 000으로 일단 그대로 놔두고요. 일단 실행을 한번 시켜보죠. 실행을 시켜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백그라운드 색깔이 약간 회색 계열로 이렇게 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색상이 RGB가 이렇게 색상이 돼 있는데 0.0 RGB를 다 0.0, 0.0으로 바꿔주면 색상이 이제 바뀌었을 겁니다. 백그라운드 색상이 이제 까만색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뒤에가 검은색 배경이 됐고 앞에는 이제 주전자 색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메인 함수에서 이제 메인 루프로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함수는 몇 개를 호출하는데 디스플레이 펑션은 MyDisplay라고 이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리셰프 펑션은 MyReshape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전에 없었던 두 개의 함수가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인트 라이트하고 인트 비즈빌리티하고 두 개가 추가가 됐는데요. 인트 라이트 함수는 지금 빛을 조정하는 거예요. 지금 실행을 시켜보시면 지금 주전자가 상당히 예쁘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전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셨던 코드하고는 좀 다르죠. 사실 주전자를 그냥 색깔이 있는 걸 주전자를 그대로 표시를 하면 색상이 그냥 똑같은 색깔로 전체적으로 다 돼 있는데 지금 이 주전자를 보시면 어떤 부분은 밝고 어떤 부분은 좀 어둡고 쉐이딩 효과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림자. 빛이 반사되는 부분은 지금 이렇게 밝고 빛이 반사되지 않는 부분은 조금 더 어두워지고 그래서 입체적인 모양이 더 잘 드러나고 여기 좀 어둡죠. 입체적인 모양이 이렇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빛 효과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주전자 앞에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있는 거죠. 그 빛을 넣어주는 것이 인트 라이트 부분입니다. 뭔가 길죠. 뭔가 긴데 길게 있는데 이 빛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런데 빛을 표현을 빛이 안 들어가면은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어디가 앞면이고 어디가 뒷면인지 이거 알아내기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면 뒷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또 빛이 또 들어가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렇게 빛을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 이런 코드가 필요하다. 지금 라이팅도 온하고 이네이블을 하고 그 다음에 빛의 조명의 위치도 지금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물체부의 재질, 빛을 반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런 것도 지금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로는 아시면 되고요. 위쪽에 나와 있는 얘네들은 색상이에요. 그래서 색깔을 어떻게 할 건지 빛에도 색깔이 있잖아요. 그래서 빛의 색을 어떻게 할 건지 반사색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번 장에서 사실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죠. glenable에서 colorface에서 이게 뭐죠? 후면 제거하는 것을 지금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프론트페이스가 어디냐 클럭와이즈로 변경을 했어요. 클럭와이즈로 변경해서 프론트페이스가 클럭와이즈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백, 후면을 제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colorface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epth 테스트도 이네이블 시켰습니다. 이렇게 이 코드가 비즈빌리티 이제 가시성을 제어하는 그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코드 설명은 이 정도로 이제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메라 위치를 변경을 해가지고 변경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카메라 위치가 지금 어디 있죠? 지금 gl also로 지금 매트릭스가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myDisplay 보면 네 이렇게 보도록 되어있죠. 일단 gl also로 보고 있는 거를 네 gl perspective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shape function을 지난번에 만들었던 코드를 한번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요. 요거를 조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with 이 코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봇 8 움직이고 할 때 썼던 코드거든요.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한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면요. 지금 뭐가 잘 안보이죠? 잘 안보이는데 얘를 지금 음 왜냐하면 지금 주전자에 있는 위치하고 원래 로봇에 있었던 위치하고 지금 또 달라져서 그래요. 요거를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상황을 보시면 백그라운드가 지금 까만색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색깔이 까만색이 아니죠. 얘긴 뭐냐면 지금 주전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에요. 주전자를 보고 있는데 이게 확대를 시키면 약간 뭔가 끝에 보이긴 보이는데 주전자가 너무 크고 또 가까워서 이제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전자를 좀 크게 줄여보겠습니다. 0.2로 크기를 줄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제 잘 보이겠죠. 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제일 높게 담수를 조금 변경을 해가지고요. 제일 높게 담수를 뒤쪽에 조금 더 뒤쪽에서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카메라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데요. 카메라 포지션은 위쪽에서 변수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했던 것과 동일하게 똑같이 카메라 포지션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룩겟함수 룩겟함수가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 디스플레이함수에서 마이디스플레이함수에서요. 컬러 버퍼빗 뎁스피트 그 다음 모델뷰하고 모델 아이덴티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제 룩겟 슬 가져와서 이거를 지우고요.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캠의 좌표가 위쪽에 변수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좌표에서 보게 되는 거죠.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지금 실행 중이어서 끄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하면요. 좀 더 뒤로 왔죠. 카메라가 더 뒤로 오니까 주전자가 잘 보이게 됐습니다. 주전자 크기는 조금 키워도 되겠네요. 이 상태까지 왔으면 주전자 크기는 키우든지 아니면 카메라를 좀 더 가까이 하든지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Z 포지션에서 4까지 와서 그러는데요. 이거를 이 정도로만 줄여 볼게요. 더 가까이 이렇게 다가갑니다. 주전자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약간 멀어가지고 주전자가 지금 형태가 안쪽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보이지가 않는데 조금 주전자를 카메라 1.5 1.5 정도로 더 가까이 다가가서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위쪽으로 좀 올라가 봐야겠네요. Y쪽으로 얘를 1.5 정도로 올라가 봅시다. 네 이렇게 카메라가 약간 주전자 위쪽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포지션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는 360도 애니메이션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추가하려면 일단 타이머를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타이머를 추가를 하는 함수를 또 가져와서 붙여 넣겠습니다. 자 GLUT 타이머 펑션 타이머 콜백을 넣었고요. 마이 타이머 함수를 지금 콜백으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 타이머 함수는 역시 똑같이 가져오겠습니다.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했던 코드를 가져왔고요. 근데 지금 코드가 앵글 어퍼 앵글 로워 지금 뭐 많이 있는데 지금 요게 지금 다 필요가 없죠. 요거는 원래 팔 움직이기로 했던 움직이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코드가 되겠고요. 요거는 필요가 없고 그대로 가져왔고요. 지금 코사인에서 지금 빨간 줄이 가 있는데 얘는 메스 함수 추가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빨간 줄 없어졌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여기서 코드 감사합니다. 코드를 제가 좀 잘못 썼어요. 어떤 학생이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이제 보시면 제가 캠X 좌표 위쪽에서 바꿔버리고 그 바뀌어져 있는 X 좌표 밑에서 또 썼어요. 그래서 요게 좀 문제화됐고요. 여기서 템프 변수 하나 더 써가지고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캠의 지금 X 좌표가 보시면 뭘로 되어있죠. 캠X의 GL 플러스로 되어있죠. 그래서 GL 플러스로 해가지고 템프를 하나 잡고요. 캠X 좌표를 저장해놓습니다. 템프X라고 할까요? 템프X라고 하고 그래서 X 좌표는 원래 이제 X 좌표와 기존에 있던 X 좌표와 Z 좌표를 쓰고요. 그 다음 X 좌표가 바뀌었잖아요. 바뀌었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원래 있었던 기존에 저장해놨던 X 좌표를 쓰면 얘가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카메라의 X, Y, Z 좌표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경, 변동되게 되죠. 그 다음에 지금 변동하면서 이제 다시 타이머 걸고 그 다음에 어... 새로 이제 그려라 라고는 명령까지 주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그릴 때 디스플레이 함수에서 이제 지금 GL 플러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더블 버퍼링을 써가지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Swap 버퍼 쓰라고 이걸 바꿨습니다. 그럼 더블 버퍼링을 쓰기 위해서는 초기화시켜줄 때 버퍼 싱글이 아니고 더블로 또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겠죠? ZLT 더블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네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실행을 시켜보면 네 이렇게 주전자 주위로 지금 카메라가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돌아가면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가 지금 보여지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약간 뭔가 어색한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어떤 부분이 어색하죠? 여기를 보시면 여기 주전자의 여기 뭐죠? 이걸 뭐라고 하나요? 주전자의 잎이라고 하나요? 주전자의 물이 나오는 이 부분이 위쪽까지는 그냥 잘 되어 있는데 조금 내려가니까 여기서 그냥 까만 구멍으로 보여요. 왜 이럴까요? 왜냐하면 까만 구멍으로 보이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어때요? 거의 투명 상태로 바뀌어 버리죠. 투명 상태로 바뀌어서 뒤쪽에 있는 물체가 그대로 보여집니다. 보죠? 네 뒤쪽에 있는 물체가 그대로 보여지는 거 보셨죠? 여기 몸이 그대로 보여지고 밑쪽에 있는 뚜껑 아래쪽 부분도 지금 보시면 평소에 까맣게 나와 있다가 여기 주전자 코라고 하나요? 입이라고 하나요? 지금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이제 이 주전자 앞에 주둥이 주둥이가 이렇게 주둥이 부분이 이렇게 사이로 다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잡이도 보이죠. 이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백 뒤쪽을 뒤쪽면을 다 잘라버려서 그래요. 뒤쪽면을 그리지 않겠다라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 있는 이 면은 뒤쪽면으로 표시가 되어있던 거예요. 그래서 앞면 앞면으로 표시된 부분은 지금 다 그려지고 있는 거고요. 모델을 디자인할 때 좀 귀찮아가지고 사실 주전자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모델이잖아요. 아래쪽에 있는 부분까지는 앞면으로 다 이렇게 덥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 주둥이 끝부분만 살짝 이렇게 앞면으로 만들었고 아래쪽은 부피가 있는 면으로는 물체로는 만들지 않았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를 우리가 후면 제거를 안 할 때 어떻게 되는지 또 다른 옵션들을 바꿀 때 어떻게 되는지 등등은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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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